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땅끝이라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공황에 빠진 농인 랩론트 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타와 욕설을 들어야만 했던 아이들 계집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철저하게 버려졌고 변변하게 의지할 곳 없는 소외된 농인들이야말로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농인 이 농인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전도자는 실제로 있습니다 이사간이 농인 목사와 사라 사모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언약의 배턴을 이어줄 영적 지도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Because there's a lot, many deaths in Palawan and we are only few, we cannot do it all so with him, he can help us to reach, to share the gospel to the death In Palawan, for him, I know, we know that God, that his ministry is for the whole world, for the death But here in Palawan, he can train, he can train some leaders and help him, help us to share and evangelize the death 이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는 교회와 단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예원농인교회는 정말 특별합니다 특히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의 언약적 한 그 배경 속에 있는 농인교회와 그리고 여기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자신의 의지와 주장은 뒤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명, 소명, 사명을 지닌 사나이 절대현장 Palawan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정주원 선교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교지 Palawan은 결코 우연히 파송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진 정주원 선교사가 보금을 가지고 Palawan에 왔다는 것은 앞으로 농인 사회에 큰 선교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정주원 선교사는 지난 2월 19일 교단 1호 농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앞서 내용처럼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선교적 소통을 하고 있던 사업가 페드로 장로가 정주원 선교사에게 20만 평의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농인학교 앞뒤로 기름진 땅 20만 평이 농인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유니월드와 MOU를 맺고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하라 사모님 만나고 회원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배출된 학생들이 이제 RCC 출신들이 우리 RCC에서 일을 하고 RCC 학생들이 또 사인 랭기지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정주원 선교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이제 원니스되어 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정의관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민봉 선교사님이 거기 RCC 학교 전체 총괄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이 문철 목사님이 RCC에서 이 NGO 사역하고 있고 그 또 출신들이 사회국제학과 출신들이거든요 와서 RCC에서 일하고 RCC에서 일하면서 또 시간표가 돼서 정주원 목사님 보고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지가 없는 거죠 오늘 농인 선교주의를 통해 예원 농인교회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인 선교를 넘어 세계보금화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에 키는 현장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주원 선교사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네요 농인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거친 현장 같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농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 못하는 농인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팔라와는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농인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이나또 식당처럼 농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인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은 얼마 안 됐지만 확립된 제자들에게는 팀 사역과 다락방이 지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컬과 파라의 적절한 조화 정말 멋지네요 저녁이라 선선한 것 같아도 85도가 넘는 습도와 더위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데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그만큼 후덥지근하다는 이야기죠 소외되고 외로운 농인이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그 영혼의 생기를 얻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들도 다락방운동 CBDIP의 언약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믿음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감동스럽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종교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누리게 되고 주인 없이 방치되어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전염병과 피부병에 간지러워 괴로워하며 헬슥한 모습의 개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 느낌이 없나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 바울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싶고 학생들을 모아서 믿음이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싶고 교회가 부응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고 RUTC에서 정주원 선교사님이 복음에 씨앗을 뿌리고 있어서 농인들이 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축복의 시간표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과거 축적된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팔라완에 농인 성교는 물론 동아시아 부구마의 허브 역할의 중심 예원 미션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을 위해 유료로 개방된 상태로 출구의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NGO 유니월드 현지 직업훈련 사업과 농인 현장 사역 그리고 필리핀 및 동남아 지역 현지 제자를 찾고 훈련하는 센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9월에는 미션센터 주변으로 담임 목사님과 예원 의료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의료 캠프가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육신적으로 어렵고 낙후된 이 팔라완의 영적 판도를 뒤집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황금어장 팔라완을 거점으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를 세워 동아시아에서 237나라로 복음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주원 선교사를 위해 또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는 미션센터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같이 수어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저를 보고 수어를 따라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 다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모두 에바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월에 필리핀 팔라완으로 파송을 받은 농인 1호 선교사 정주원입니다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소개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주 제10차 세계농인 선교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원 농인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아시지요 나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비의 비밀을 아십니까 나비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비는 온전히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고 나비가 되기까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인들은 듣는 대신에 수어로 표현을 하고 수어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어 통역을 통해 많은 농인들은 레마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레마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 5개 나라에서 농인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일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래서 각자의 수어로 통역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농인 보금화를 위해서 237 농인 보금화를 위해서 늘 영적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귀한 통역사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바다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농인을 만나고 그 농인을 보고 그저 그냥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진 곳으로 그 농인을 따로 데려가서 그 농인의 귀와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메시지를 듣고 주변의 많은 것을 보고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닫혀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 에바다로 인도해야 합니다 보금을 전하고 그 열린 현장에 보금을 증거할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의 영적 에바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보금을 가진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보금을 증거하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에바다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추원합니다 2019년 제10차 세계농인 성교대회가 8월 7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메시지에서 류강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탄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 은혜로 인해 그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더 강암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류 목사님은 우리가 농인이지만 단순히 그저 농인이 아닌 농인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농인이라서 농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농인 현장이 파송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파송받으며 큰 응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농인은 7천만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많은 농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 8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농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해외 농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가 워낙에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역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는 세상의 틀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틀로 가겠다는 그 언약 하나만 붙잡고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모두가 원니스를 이루는 모습에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 고백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원 농인교회를 담당을 8년 정도 하면서 또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30여 개의 나라를 다니며 순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평생의 동역자인 노인형 사모를 처음 만난 날에 제가 사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했던 것은 혹시 저랑 필리핀 선교 같이 가실래요? 라고 첫 만남에 저는 여쭤봤습니다 그때 사모가 했던 말이 그래요 가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타이밍에서 성경구절 하나를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구절 준비된 거 띄워주시죠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농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순탄치 않은 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은주 목사님과 상담을 하던 중 팔라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팔라원 현장이 질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현장 속에 어떻게 쓰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여정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해 사람들이 귀 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현재 농인 선교국장이신 최덕훈 홍사님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현장으로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현장에서 페드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페드로 장로님은 필리핀에서도 장로교에 속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분이시지만 중국계 필리핀이셨습니다 그분은 필리핀 현지에서 치약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요 그 공장에 30명 이상의 농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잠시 보금을 증거해도 되겠느냐라고 그때 당시 허락을 받고 최덕훈 목사님께서 명접 메시지를 저는 미국 수어로 필리핀 수어로 통역을 하면서 그 농인 직원들에게 영접 메시지를 했습니다 페드로 장로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처음 보시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최덕훈 목사님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필리핀 한번 오시면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서 직접 맡으시면 어떠시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에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았죠 그러면서 마닐라에서 페드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장로님께서는 알고 보니 팔라원 지역에 이미 큰 부지를 갖고 계셨고 그 부지의 농인 선교를 위해 부지를 예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사역할 수 있는 현장, 미션홈,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으니 그 2천평을 줄 테니 거기서 사역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유니월드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NGO 활동을 하면서 20만평의 부지를 더 추가로 빌려줄 테니 그 지역에서 헌신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파송받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거기서 그보다 이전에 페드로 장로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산지를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언약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오직 여우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안되고 이것은 할 수 없고 난 이건 능력이 없고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스케일을 체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셉은 그 현장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만의 CVDIP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 개인의 CVDIP를 찾고 누리시길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수어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에바다입니다 이렇게 수어합니다 에바다라고 수어합니다 필리핀 팔라완 현장에서는 필리핀이 긴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팔라완 지역에 특별히 3만 천여 명의 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PPC라는 지역의 팔라완의 시내인데요 그 지역 그 시내에는 3,500여 명의 농인이 살고 있는데 농인의 현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청인 부모가 농인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농인이라고 해서 그 자녀를 학대하거나 혹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집에 가두고 학대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멀리 농학교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오히려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가정일만 시키고 잡다한 일만 시키는 그 현장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미 나이는 성인이 지났음에도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까지도 받지 못해 그리고 수어를 배우지 못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농인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팔라완 지역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지역 팔라완에 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농인을 대부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해서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농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님이 농인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 사장님의 식구가 지금 현재 훈련에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 팔라완 현장에는 농인 영혼을 위해 많은 전도자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그 듣지 못하는 자를 따로 무리해서 떼어내셨을까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리 중에 사람들은 이 농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농인의 문화를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혼잡한 속에서 그 농인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떼어나와 따로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개인적인 욕심 혹은 세상의 것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옛 틀을 벗어나 새 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그 농인을 무리해서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농인을 데려다 직접 양손을 양귀에 꽂으셨습니다 그 농인은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채 손이 귀에 꽂혔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의 언어인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농인의 문화를 잘 알으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농인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7장 30 마태복음 7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탄식이라는 수안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농인을 보고 탄식을 하셨을까요 소경도 눈을 밝히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물리치시고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 모든 장애인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왜 하필 농인을 보고선 탄식을 하셨을까요?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굳이 농인에게만 농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가 시작이 된 것은 농인 선교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농인 교회가 세워지고 농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그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통이 되지 않는 농인 현장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농인을 대상으로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35절을 읽어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농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소를 만나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눈과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에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는 농인뿐만 아니라 농인, 청인, 모든 장애인들도 그리소를 알아야 영적으로 에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살 정도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갑자기 모르는 분이 저한테 아마 한 30대 정도 되셨던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셨어요 농인도 아니셨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제 귀에 갑자기 양손을 꽂으시더라고요 나는 뭐지? 좀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분이 갑자기 와서 제 귀에 저 귀 들리라고 그렇게 갑자기 제 귀에 손을 꽂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도 오히려 진짜 영적인 에바다가 이래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정원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본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흐름을 따라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제가 현재 있는 팔라원 지역에 전해져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팔라원 지역에는 이사가님 목사님이라고 농인 목사님이 계시지만 지병이 있어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인 목사는 그 다음에 저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명에서 팔라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팔라원 지역에 그리고 필리핀에 그리고 전 세계에 모든 농인 보금화를 위한 농인 전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종교생활을 하거나 제대로 신앙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겉으로 요식행위만 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에바다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전도자인 여러분들입니다 성경구절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현장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영짝 에바다를 체험하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2011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팔라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성경교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팔라원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리고 지금 2019년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심겨졌던 복음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에는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복음의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기독교 신자 혹은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각인 뿌리 체질이 꼭 필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이제는 그 현장에 증거하고 숨겨진 제자를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마닐라에 지금 현재 같이 사역하고 있는 안드라다 목사님과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메이사모님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라원 지역에는 이사간이 목사님과 사라 사모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엘레인 성도님도 같이 함께 만나면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제자로 확립되고 있고 현재 유니월드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농인 사역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인 영적 사령관으로서 필리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 필리핀이 단순히 제가 있는 팔라원 지역이 아니라 팔라원, 필리핀 전역 그리고 전 세계를 걸쳐서 이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현장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황금 허장인 이 필리핀 팔라원 지역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237나라 모든 농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미션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잊지 못할 영적 에바다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37나라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는 전도자가 되시길 추건합니다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